안녕하세요 드라마 아이템에서 신소영 역을 맡은 진세연입니다. 반갑습니다. 신소영이라는 캐릭터는요. 프로파일러예요. 프로파일러로서의 어떤 냉철함도 가지고 있지만 그 뒤로 숨겨진 어떤 과거의 아픔과 그리고 남들의 감정에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인간적인 면이 많이 나오는 그런 프로파일러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저는 일단 소영이라는 캐릭터를 연기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점이 공감이었던 것 같아요. 다른 사람의 감정에 정말 공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함께 슬프고 그리고 함께 기뻐하고 이러한 것들을 조금 더 인간적이고 더 감정적인 그런 부분들을 많이 표현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. TMI라고 한다면 저는 요즘 정말 춥잖아요. 촬영할 때 진짜 너무너무 추워서 저는 히트텍을 세 개를 입습니다. 히트텍 세 개를 입고 촬영을 하러 다닙니다. 저의 TMI였어요. 정말 요즘 많이 추울 때 여러 스태프분들이 아주 고생하면서 또 아주 춥지만 또 재미있게 저희끼리 촬영을 되게 열심히 잘하고 있거든요. 그리고 저희 드라마 정말 전에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그러한 장르와 그런 스토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기대하셔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. 2월 방증이니까요. 많은 기대와 시청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